사실 6,100분이 넘는 지원자 중에 탑3에 오신 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. 나머지 두 분도 소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연씨. 일단 엘리베이터 앞이나 화장실을 갈 때나 직원분들을 뵙게 되는데 항상 응원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럴 때마다 참 따뜻한 곳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. 그래서 물론 일을 계속하지는 못하지만 7주 동안 여기서 일했던 기억들이 앞으로 제 인생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임아현이고요. 나이는 96년생 23살입니다. 저는 지금 서강대학교에서 정치외교학과 커뮤니케이션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. 제 가능성에 대해서 좋게 평가를 해주시고 인턴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. 열심히 할게요. 화이팅! 아깝죠. 어쨌든 여기에서 정말 직원이 될 수도 있었던 거니까 근데 저는 사실 그 숫자들을 들으면 들을수록 실감이 안 가요. 6,000명이라는 사람이.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100명 안에 들고 13명 안에 들고 3명 안에 들고 이런 과정들 속에 제가 있었다는 게 아직도 조금 실감이 나지를 않고 그 순간순간에 나름 열심히는 했지만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조금씩은 있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했던 것처럼 좀 무모해 보이는 도전을 또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. 진짜. 또 모르죠. 또 저도 뭐 다른 거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. 저 역시도 이제 앞으로는 일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가 팬으로서 그리고 이제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으로서 여기에서 배운 내용들을 토대로 더 좋은 사람이 되도록 하고 더 멋진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성신여자대학교 운동자열복지학과에 다니고 있는 최지은이라고 하고요. 하고 싶은 건 되게 많은 것 같아요. 해보고 싶은 것도 되게 많고 생각해 막 상상했던 게 너무 많아서 뽑아만 주신다면 할 수 있습니다. 네. 할 수 있습니다.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고 해도 도전을 할 것 같아요. 지금 물론 제가 정직원에 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6주, 7주간의 기간 동안 정말 많은 걸 얻었고 배웠고 제가 부족한 것도 많이 느꼈고 그 부족한 점을 어떻게 이제 해결할 것인가 뭐 이런 것도 생각도 많이 해보고 그래서 저한테는 진짜 좋은 경험이었고 되게 유익한 배움이었던 것 같아요. 자 드디어 우리 최종 우승자 종원 씨 본인 소개가 정말 궁금합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저는 글로벌 리더 학부라는 학부 그리고 경영학과 복수 전공한 28살이 된 정종원이라는 사람입니다. 작년에 슈포인트 하면서 사실 학기가 끝났었어요. 그래서 중간에 막 시험도 보러 가고 그랬었는데 작년 하반기 취를 끝내고 저한테 또 새로운 도전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지원을 했는데 이렇게 거대한 결과를 얻게 돼서 정말 좋았던 것 같고요. 사실 1등을 하고 팀이 이기고 떨어지고 이런 것보다 어떤 부분에서 내가 잘해서 인정을 받고 또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이런 걸 듣는 게 정말 좋았어요. 면접 때부터 지금 오늘 마지막 콘텐츠 과제까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짧은 시간인데 제 인생에서 더 잊을 수 없는 그런 순간이 될 것 같습니다. 정말 작년 하반기 취업 준비를 본격적으로 뭔가 여름부터 하면서 자신감이 진짜 계속 떨어졌거든요. 현실의 벽에 부딪히는 거. 이 세상에 잘하는 사람이 정말 너무 많고 운도 따라줘야 되고 그러면서 그런 탓을 자꾸 저뿐만 아니라 모든 친연생들이 본인한테 자꾸 돌린단 말이에요. 그래서 저는 목걸이를 받은 의미가 정직원이 되고 될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고 이런 것도 물론 좋은데 그래도 내가 누군가는 쓸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구나 나를 그래도 필요로 하는 곳이 있구나 약간 그런 게 가장 큰 의미인 것 같아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